조 mering호로 막 의자나 이런 그러니까 새끼발가락 찌었을 때 그런 아픔 아세요 여러분들? 그 정도 고통 보다 조금 더 아픈 고통 이었었는데 10월 4일 되게 로고를 오랜만에 찍는 것 같고 되게 뭔가 약간 낯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시카고 공연을 끝나고 저는 그렇게 몰랐죠 그냥 작은 건 줄 알았죠 다시 뉴욕으로 와서 이번에 투어가 정말 규모가 되게 크고 많은 아미폰들도 볼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저의 공연 스케일도 되게 많이 커지고 되게 다양한 무대들도 많이 많이 기대를 왔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투어는 되게 제가 콘서트를 하는 동안 가장 큰 가수 아멘